그 시절 너무 그리워져 소원하나 우리들은 걱정이 됐을까 버릇없이 쳐다보는 반항적인 눈빛 어느 학교 듣고 계시는 열명을 부르면서 오늘도 온다 온다 소리치죠 랄랄랄랄랄라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 랄랄랄랄랄랄라 우리가 때론 미웠었죠 언젠간 사랑을 싫고 그리워서 찾아갈 땐 그때처럼 늘 안아줘요 그땐 왜 그랬을까 늘 반대로만 벗어나고 싶었던 넘어야 되는 시간 아무튼 이런ker 그리고 실제로 문제 시간 랄랄랄랄랄랄랄랄 ен 한글자막 by 한효정